인구 감소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전남 학생 교육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초등학생 에게 매달 10만 원씩 확대 지급됩니다. 전남 교육청은 최근 마무리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정부 사업 도입 또는 전남도 기초단체 간 유사 사업 통합 조정을 조건으로 내년도 전남 학생 교육수당 확대 시행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동안 전남 학생 교육수당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인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10만 원, 무한군과 5개 시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5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.